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지금 용산 리스크를 넘어선 레임덕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수순인데요. 심지어 이준석 전 대표와 국힘 몇몇 사람들은 김태우 지지 방문할 때 평상복을 입고 오라는 내용의 문자가 전해진 바 있다. 한마디로 유세 현장에 앞에 있던 청년들이 청년 시의원, 구의원들이었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국힘의 당직을 맡았던 한 청년은 사진을 보면 확실한 사람도 있다. 지난 지선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지금 청년들이 누가 가서 유세하겠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들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윤석열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된다. 김기현 대표 또한 바지사장으로서의 숙명이다. 그러면서 태도가 오락가락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분위기고요. 윤석열 신당 예의까지 나오고 있죠. 결국 국민들은 미래를 가리키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만 과거로 가고 있으니 제대로 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산토끼는 떠나고 집토끼만 남은 국민의힘이란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중도층이 대거 민주당으로 돌아섰다는 사실도 국힘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를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중간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데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도 국힘과 정권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가 대부분이란 거죠. 이런 와중에 김기환 대표는 책임론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렸는데요. 한마디로 당직자들의 총사태를 수용하겠다. 자기에 대한 사태로는 일축하고 현 지도부 체제를 재정비해서 당을 쇄신해가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러니 당내에서도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즉각 나왔는데요. 홍준표 시장도 부하들에게 책임을 묻고 꼬리 자르기 하는 짓은 장수가 해선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또 도발하고 나섰는데요. 페이스북 댓글에 물음표를 저렇게 날리며 또 어그로 끌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저렇게 남의 페이스북 가서 어그로 끌면서 왜 제가 본인 페이스북 가서 댓글 달았다고 차단한 거죠? 이준석 전 대표 또한 내로남불 그 자체고요. 아무튼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너져야 나라가 산다. 계속 저렇게 어디야 해봐라. 김기환 본인이 만든 일인데 왜 책임을 엉뚱한 사람들이지냐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뿐만 아니라 안철수 씨, 홍준표 시장 이들과도 감정 싸움을 주고받았죠. 이에 안철수 의원은 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는데요. 톰과 제리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과거 이준석 전 대표를 적극 지지하던 한 사람은 이준석의 실체를 알고 완전한 안티로 돌아섰습니다. 전당대회 당시에도 톰거리면서 비아냥거렸던 거 그리고 간장 종지만한 감정 그릇에 못 이겨 모든 일을 망친다는 비판 본인이 하는 모든 말이 자신을 반박하는 내로남불 구태 의원까지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도 무소속 노원병 당선됐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실력으로 어디 무소속 당선해봐라 이런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과거 국받의 청원에 동의하고 시위까지 나간 바 있다는데요. 그랬던 사람이 이준석의 실체를 알고 징계 요청에 동의까지 했다는 겁니다. 막상 시위에 나가보니 이대남은 10명 안팎이었다는 거고요. 펜코 정길 유저들이 거리에 못 나오는 이유가 3040에 액면가가 드러날까봐 못 나온 거란 비판까지 하고 있죠. 이런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고로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선 여당의 천사 같은 존재다. 한마디로 국힘 일반적인 의원들에 비하면 천사 같다며 스타성 엘리트성 매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매너? 엘리트성? 최근 박주민 의원한테 탈탈 털렸죠. 영수증 빛을 비추니까 국감 우수직원 격려라고 돼 있어서 박주민 의원이 이에 대한 질문을 하자 또 저렇게 엉뚱한 말을 하며 어영부영 넘어가려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모습은 없고요.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죠.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김건희씨 또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고요. 최근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다. 이렇게 비판하며 언론에서도 2년 만에 공수가 교대됐다고 보도하고 있죠. 참고로 이 법의 지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당시에 썼던 표현이라 그대로 부메랑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성관위 보안점검 뒤에 미삭제 국정원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며 난리가 났습니다. 국힘은 음모론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정원이 성관위 시스템을 점검한 후 점검 툴 프로그램 두 개를 남겨두고 철수했다고 합니다. 성관위는 이를 발견하고 삭제했다고 하는데 이건 북한이 아니라 국정원빨 해킹이 현실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민경욱 씨는 강서구 청장 선거가 부정선거다 그러면서 또 저렇게 어그로 끌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왜 이런 걸 안 받아주냐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